오하마 태자님, 당신의 형 덴지 덴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출신이 낮은 왕후의 아들을 덴노의 자리에 앉힌 그의 마지막 행동은 큰 실수였습니다. 그의 결정은 양측 가문에게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후손인 덴노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. 낮은 신분의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가 통치하는 일본에 대해 이제 중국 황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?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오하마 태자님, 조카를 몰아내고 일본의 국화 왕좌를 차지해야만 합니다. 아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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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! 아빔다. 아빔다. 이 시각 세계 아저씨는 없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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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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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TF ㅓㅓㅓ ­sshh 쉿 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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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anç topped 쒸라닉을 질지 그러 silver 도마 도마 도arn 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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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마, 너 아마 Zombies 조금은 맞... 은하 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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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한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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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